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계층 간의 코로나를 겪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. 사실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언급이 많이 없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대도시에서 뉴욕이나 LA나 이렇게 대도시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고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물론 노인 인구도 있지만 하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검사도 제대로 못 받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내가 걸려도 병원을 갈 생각도 못하고 사실 실제 지금 리포트로 나오는 보고되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감염자가 있고 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추적을 하지 않는 한은 이 코로나가 쉽게 미국에서 잡힐 것 같지가 않거든요. 한국 같으면 이게 다 추적이 가능해서 완벽하게 봉쇄를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사실 굉장히 손이 가지 않는 그 하류 계층이 너무 계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 이게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미국의 사회 구조적 모순이 정말 크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. 선생님이 이 계층 간에 이런 사회적인 모순이 코로나가 이런 거를 더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지금 미국의 환경이 어떠냐면 뉴욕 같은 경우를 하나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요. 뉴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층할 것 없이 그걸로 떼서리로 다 모이가 있는데 뉴욕이라는 것이 미국의 심장인데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이런 데는 미국의 심장이에요. 심장이면 여기는 잘 다스려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과 지금 여기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골라져야 돼요. 요번에 이거를 갖고 큰 공사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뉴욕에 살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사람이 뉴욕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뉴욕 주위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은 그 밖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질량이 작은 사람이 거기에서 살면 환경적으로 잘 살아지지를 않아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금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며 살아야 돼요. 뉴욕에 살 때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 살아야지. 그게 아니고 나도 뉴욕에 살란다 욕심을 내고 들어온 사람은 밖으로 다 쫓기나야 돼요. 이런 걸 못 잡는다면 앞으로 이런 질병관리에 대해서 이런 건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부터. 이제는 전쟁으로 사람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지금 이 자연이 지금 사람을 정리해요.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서울 같은 경우 서울에서 살 사람이 살아야지. 서울에서 살기 힘든 사람이 서울에서 계속 이게 눌려서 이렇게 산다면 서울이 지저분해져요. 지저분해지게 만드는 대가는 분명히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. 이런 거 인자 질서를 잡아 가야 돼요. 어떤 때는 출세하려고 전부 다 모여서 서울이 좋다고 해서 다 왔지만 내 환경이 안 맞으면 옆으로 물러나야 되고. 여기에서 서울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며 살아야 되고. 여기에서도 더 질량이 약하면 또 한 발 더 물러나야 되고. 이래서 경기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다 질량들을 전부 다 분포해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뉴욕이라든지 미국에도 똑같이 있는 것들이 적용될 거예요. 왜 대도시에 지금 이런 환경들이 많이 오냐. 살기가 좋고 질이 높다고 하는 데가 왜 많이 생기냐.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질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서 헤맬 게 아니고 저 농사를 짓는 층도 있어야 되고. 그 중간층도 있어야 되고.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분포도를 내가 살 자리를 지금 전부 다 정리를 좀 해야 돼요. 그러면 질이 완전히 이렇게 낮은 사람들은 농촌으로 가서 내가 더 내 환경을 더 키워서 조금 밖으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와야지.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내 지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. 그러면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뉴욕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. 아무나 거기에서 삐댄다고 되게끔 안 된다 이 말이죠. 이런 식으로 해서 30%부터 지금 다 걷을 텐데 이거는 밑에부터 걷는 겁니다. 그러니까 위에는 욕심을 내는 걸 전부 다 30%를 축소시킬 것이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망하는 사람들은 30%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.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 큰 사람들은 축소를 시켜서 남겨둘 겁니다. 막걸리지 말라는 거죠. 인자들은 이 사회에 맞게끔 우리가 그 환경에 지금 적응해야 되는 이런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지금 한번 이게 지금 관리를 들어가는 게 자연이 하는 일이라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때까지는 방치해둔 사회가 인자는 한번 총격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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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وا